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원두시 소초면 흥양리의 한 민가 뒷마당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당 뒤편의 언덕으로 불이 번지면서 낙엽 등이 쌓여있던 언덕 3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당 뒤에서 낙엽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 슬로프 정상에 있는 리프트 하차장에서 50대 남성이 3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기공사 사업자인 이 남성은 작업, 관리, 감독을 위해 리프트를 타려던 중 리프트에 밀리면서 추락했고 아래에 있던 철골 구조문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리프트는 중간 지점에 통신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두시장의 후속 재판이 지금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선거 당시 원강수 캠프 선거 사무장과 원시장 측이 진술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원두시 선관위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각각 출석했고 원시장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비서실이나 캠프가 아닌 원시장 본인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될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보조원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앞선 선관위 직원의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경제 활력을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모빌리티 제조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업 분야, 횡성형 노인통합 돌봄사업 등 복지 분야, 교육지원 강화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선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해 공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 개최주인 평창이 올해도 겨울 전지훈련의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레슬링 국가대표 상빈군팀 150여 명이 지난 3일 평창읍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전국 태권도, 중, 고등, 실업팀 등 27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대관령에서 동계 캠프를 진행하는 등 오는 2월 말까지 6개 종목 37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평창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면 누적 인원은 1만 명에 이르고 경제 유발 효과는 3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3개 종목 209개 팀, 연 인원 5만 6천여 명의 선수들이 평창을 다녀가 28억 4천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보인 가운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609명으로 전날보다 200순모형이 늘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494명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화요일 집계치가 2,000명 아래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이후 10주만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나 1,251명, 위중증 환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23건의 1,700만 달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년 대비 증간폭 역시 강원도의 증간폭은 마이너스 95.5%로 전국에서 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지난해 투자액 규모로는 서울이 107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증가폭으로는 울산이 3,441%, 충북이 553%, 대구 217%, 전남 215% 수준이었습니다. 원주에서 하나뿐인 장애인 합창단인 라온 합창단이 올해 새롭게 참여할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활동할 단원 25명을 모집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신청받아 28일쯤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원도 계속해서 활동하기 위해선 오디션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온 합창단은 작년 독건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해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